다음 문장의 한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비에 날은 방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雨の日は部屋で音楽を聴きます. 비에 날은 방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雨の日は部屋で音楽を聴きます. 비에 날은 방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雨の日は部屋で音楽を聴きます. 아멘은 비라는 의미입니다. 일본어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노라는 조사를 넣어야 합니다. 희는 그러한 하루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날, 일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 육기가 오면 눈이 오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雨の日は部屋で音楽を聴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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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放送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